자 클래스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그 생성자 함수 필드 메소드 그리고 메소드 중에 독특한 메소드인 생성자 메소드 이거를 배웠구요 생성자 메소드는 보통 우리가 중복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메소드 오버로딩 기능을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메소드 중에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객체 메소드 잠깐만요 하나는 객체 메소드 그리고 또 하나는 스태틱 메소드 요거는 이제 우리가 클래스 메소드 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데 이것들 한번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그 알아보죠 우리가 보통 메소드 라고 하지만 필드도 똑같이 적용이 되요 그래서 필드도 똑같다 자 그러면 이제 클래스 안에 클래스 안에 필드도 있고 한번 그려 볼까요 클래스 안에 필드 들이 있고 그 다음에 메소드 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필드와 메소드 들이 하나로 묶여져 있는 사용자가 정의한 자료형 이게 이제 클래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이렇게 만약에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어 여기에서 보면 아까 클래스 데이트라는 게 있었잖아요 클래스 데이트 안에 이어 먼스 데이 라는 세 개의 필드가 있었는데 얘를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했었어요 어떻게 사용했었냐면 아 데이트라는 클래스 객체 a 는 뉴 데이트 이렇게 썼잖아요 만약에 날짜를 2021년 어 며칠입니까 오늘 3월 25 29일 인가요 3월 29일 이렇게 쓰면 2021년 3월 29 라는 세 개의 값이 이렇게 2021 3월 29 라는 값을 갖는 객체가 하나 만들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랬죠 그런데 어 이 클래스 안에 스태틱 이라는 키워드를 가질 수 있는 필드 나 메소드가 있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클래스 데이터 안에 여기에 퍼블릭 이게 이제 메소드죠 퍼블릭 부을 이슬립 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메소드가 있는데 하나의 파라메타를 가지고 만들어진 메소드가 있는데 얘는 그 앞에 스태틱 이라는 말이 있네 이런 뜻이에요 어 얘는 스태틱 이라는 말이 있네 그럼 얘는 스태틱 메소드가 되는 거야 스태틱 메소드는 다시 말하면 클래스 메소드에요 스태틱 메소드는 클래스 메소드야 그러니까 이게 그 우리가 아 얘는 이 퍼블릭 이 불형 불 투루와 폴스를 리턴하는 함수 이슬 리비 있는데 얘는 스태틱 이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 어떤 함수를 쓰려면 아까 셋 이어 뭐 이런거 함수 쓸 때 처럼 이렇게 하고는 에이 점 에이 점 음 뭐 셋 이어 이런식으로 썼지 않습니까 셋 이어 이천 이런식으로 이렇게 이런식으로 쓰는게 일반적이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에 우리가 보통 쓸 때 객체 점 클래스 가 없으면 객체 객체 메소드는 객체 점 메소드 를 쓰는게 일반적이다 객체 점 메소드를 쓰는게 일반적인데 이렇게 스태틱 을 갖는 메소드들은 데이트 점 메소드 이름이 나온다 데이트라는 것은 클래스 이름 이잖아요 얘는 클래스 이름이야 객체가 아니고 클래스 야 그래서 데이트 점 이슬립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스태틱 을 붙여 놓으면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슬립 이라는건 리비 리비 이라는게 리비어 리비어 가 그 윤년 이라는 뜻이거든요 어떤 해가 윤년 인지를 찾아주는 아 메소드 를 하나 만들어 놓고 싶은데 그럼 내가 2028 년이 윤년 인지 평년 인지 알고 싶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으 클래스로 데이트 a 는 뉴 데이트 하고 여기에 이제 2028 년 뭐 1월 1일 이런식으로 하나를 만들어서 a 점 이슬 립 이라고 써야지 되는 거에요 얘를 쓰려면 그런데 내가 윤년 인지 평년 인지 알고 싶은 것은 숫자만 가지고 알고 싶어 그러면 그냥 이렇게 객체를 만들지 말고 이 객체 만든 괜히 이건 윤년 인지 알고 싶은데 이 객체를 만들어서 써야지 되잖아요 그러지 말고 그냥 에 이런식으로 객체를 만들어 쓰지 말고 그냥 데이트 이슬립 하고 여기다 내가 알고 싶은 연도만 쓰면 얘는 새로 객체를 만들 필요 없이 이렇게 객체 만들 필요 없이 바로 2000 년이 윤년 인지 평년 인지를 알려줄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이 스태틱 메소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스태틱 이라는 키워드가 있으면 뭐예요 스태틱 이라는 키워드가 있으면 아 스태틱 이라는 키워드에 의해서 객체를 만들지 않고도 클래스 이름으로 그 함수를 쓸 수가 있구나 이런 뜻입니다 그게 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굉장히 앞으로 많이 쓸 그런 클래스 중에 랜덤 클래스가 있어요 랜덤 클래스 랜덤 클래스는 이렇게 씁니다 랜덤 R은 뉴 랜덤 외워 놓으세요 랜덤 R은 뉴 랜덤 아까 데이트 A는 뉴 데이트 이렇게 썼잖아요 랜덤 R은 뉴 랜덤 이게 전형적인 클래스예요 전형적인 클래스고 요거 에서 만들어지는 R 이라는 건 객체가 되고 우리가 거기에서 사용하는 이게 이제 R.next 라는 함수를 쓰는데 R.next 가 랜덤 값을 우리한테 뽑아 줘요 그래서 그거를 int x 이렇게 써주면 되는데 이거를 하려면 랜덤을 하나 만들어서 그 만든 R 이라는 게 만들어졌으면 R.next 라는 요 객체 점 메소드 해 가지고 어떤 값을 사용을 하는데 만약에 next 가 static 으로 정의되어 있다면 정의되어 있다면 우리가 객체를 만들지 않고 직접 이렇게 쓸 수 있을 것이다 랜덤 점 next 이렇게 쓸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이 랜덤 이라는 클래스는 단넷 에서 아 그냥 그 스태틱이 아닌 메소드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랜덤 클래스 쓰려면 우리가 항상 뉴 해가지고 써야지 되구요 메스 클래스 라는 게 있어요 수학 함수들이 담겨 있는 메스 클래스가 있는데 얘는 전부 스태틱으로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싸인 값을 알고 싶다 그러면 메스 점 싸인 그러면 되요 내가 원주율을 알고 싶어 그러면 메스 점 파이 이렇게 쓰면 되요 알겠죠 이거는 이제 필드고 얘는 어 이게 필드인지 상수인지 모르겠네요 이게 아마 상수일 것 같아요 메스 점 파이 그냥 이렇게 쓰면 되구요 메스 점 싸인 이렇게 쓰면 되요 굳이 이렇게 메스 m 은 유 메스 에서 생성자를 만들고 나서 그 생성자 생성자 점 아 이렇게 객체를 만들고 나서 그 객체 점 어떤 메소드를 쓰지 않아도 된다 그게 이게 스태틱 이다 스태틱 이고 얘는 객체 아 으 그래서 얘는 객체 메소드 객체를 만들어서 써야 되면 객체 메소드 그죠 일반적인게 인스턴스 맥스 인스턴스 맥스 인스턴스가 객체니까 인스턴스 맥 메소드 또는 객체 메소드 그 다음에 스태틱 이라는 키워드가 있어서 객체를 안 만들고도 쓸 수 있으면 그게 스태틱 메소드 또는 클래스 메소드 클래스 이름으로 쓰니까 클래스 메소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개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좀 또 쉬죠 이게 지금 아 이게 문법 얘기를 하니까 좀 여러분들 재미없을 것 같은데 프로그램을 같이 짜면서 하면 재미있을 것 같은데 일단 교과서에 그런 예제들이 서로 비교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는 예제들이 같이 나와 있으니까 교과서 보고 한번 프로그램을 짜 보기 바라구요 일단 나는 이제 설명 위주로 일단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여기까지 오늘 한거는 객체 메소드와 클래스 메소드 이렇게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고 필요할 때 쓸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차원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